1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지자체들, 성남,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안양시 이런 데들까지 대부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확대할 거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이 지역들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귀에다, 특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저평가된 곳들 가고 싶어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호재가 명확한 지역들을 가야 되는데 1기 신도시는 테마가 너무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2억은 만들 수 있다. 1기 신도시 무조건 가라. 일산이랑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2억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기 신도시 정비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1기 신도시 정비서 특별법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걸 텐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500까지 풀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 말들이 나오는 곳들은 대부분 다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예전에 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들 용적률이 130이에요? 150이에요? 이런 애들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 분당만 해도 용적률이 200 전후로 있다 보니까 분당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맨날 리모델링 파랑 재건축 파랑 쌈박질 하잖아요. 분당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평촌이라든가 평촌은 재건축 얘기도 안 나왔었죠. 리모델링 조합 얘기만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었을 뿐이지 평촌도 재건축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일산이랑 중동을 주목하라라고 했잖아요. 뭔 일산 중동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차피 이슈가 결국 이제 1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제 90년대에 지어졌다 보니까 30년 차를 돌입했든가 아니면 곧 돌입할 단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연화는 다들 형성이 되는데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30년이 돌입하면 뭐예요? 안전진단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사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랑 싸우는 이유도 재건축 가고 싶은데 안전진단에서 자꾸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으로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뭐 수월한 이게 약간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가 안전진단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요. A, B, C, D, E인데 이제 A, B, C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를 허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데 이제 D는 조건부죠.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재검토를 받아야 돼요. 적경석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일명 2차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말하고요. E 단계를 받으면 그 즉시 재건축 시행인데 E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보통 D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D가 나와도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떨어졌다.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 건데 일단은 이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거는 자명한 상태고요. 그런 게 첫 번째 그리고 풀려도 사업성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거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슈를 좀 쪼개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1기 신도시가 왜 테마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왜냐? 안전진단에서도 30년 차 넘어간 애들을 안전진단 아예 면제해주겠다. 이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 개정 사항이니까. 도정법이 개정해야지 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려우지만 개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행용 개정은 가능한데 여기서도 안전진단 가중치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안전진단 가중치를 낮춰버린다. 라고 하면 일전에도 안전진단 가중치가 있었었지 2018년도에 올려버렸거든요. 바뀌었죠. 그때 올리기 전에는 사실상 요식행이었어요. 안전진단 넣으면 다 통과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기 신도시다. 당장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중계동도 안전진단이 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80년대 애들도 떨어지는데 90년대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위군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걸 1차적으로 다 올라가겠죠. 안전진단 30년 차 있는 애들이 다 올라가 있기에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1기 신도의 특별법이라는 테마가 하나 더 있어요. 1기 신도의 특별법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러면 여야의 합치가 있지 않으면 어렵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물론 통과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슈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꽃놀이패거든요. 1기 신도의 특별법이라는 게 정말 파워풀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던지면 받는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렇네요. 또 안 해주자니 또 그쪽 주민들이 또 막 난리를 칠 수도 있고. 빙고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부동산은 결국 주목을 받을 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약간 테마주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실체를 떠나서도. 주식으로 치면 테마주 같다. 네. 테마가 1기 신도시는 너무 세요. 안전진단 무조건 풀릴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이미 1기 신도시 제가 일산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선 이후로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벌써 몇 천씩 올랐어요. 처음에는 1억 중반으로도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었는데 1억 중반대에 이제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 찾아봐야 좀 멀리는데 1억 후반 아니면 2억대로 다 돌입해버렸는데 투자금 기준으로. 네. 갭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일산이랑 중동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당연히 분당이 좋죠. 분당이 재건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산 중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완성을 시키려면 분당 가야 돼요. 근데 분당은 비싸죠. 네. 많이 비싸죠. 8억에서 아무리 못해도 6억에서 8억은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 돈 있으면 가면 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드몬이 불리는 식으로 간다면 일산이랑 중동 신도시를 가는 건데 일산 중동을 지금 2억에 샀어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8땡 부동산 대책 9땡 부동산 대책 하면 나오겠죠. 네. 안전진단 가중치 완화하겠습니다 하면 또 막 주목받다가 실제로 국토교통부 고시 바꿔서 안전진단 또 완화해 줬습니다 하면 또 주목받으면서 와 우리 재건축 하면서 올라갈 거고 또 올해 하반기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 이슈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오는 게 부동산에서 오히려 좋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럼 또 막 주목받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은 던졌잖아요. 안 받으면 다 민주당 다시 돼요.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이라든가 그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이라든가 시의원이든 부의원이든 좌불 안석이겠죠. 주민들이 야 당장 지방선거 때 여야가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일단 그 지역구가 표밭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불안한 거 이거 받아주자니 끌려가는 것 같고 안 받아주면 욕은 다 먹고 국민의힘이 꼭 놀이패라고 말한 게 일단 던지면 우리 할 일은 다 했어요. 통과 안 시켜주는 건 쟤 때문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슈가 나올 때마다 1기 신도시는 주목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실제로 통과가 되면 진짜 대박. 그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항상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 사업성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니까 진짜 이제 일산 중동도 재건축 추진이 될 거고 그런 추진되는 단지들이 나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가 안 돼도 옆에가 뭐가 설립돼서 가게 올라갈 때 우리도 우리도 하면서 흐름이 막 바뀌면서 저는 2억 넣어서 2억 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 말씀해주신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제정이 됐을 때 사업성이 개선된다라고 하셨는데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 사업성이 개선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도 얘기해드렸던 건 핵심은 용적률을 풀어주는 거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줄지는 법안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 사견이에요. 뭐 도시공학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으로 500으로 다 풀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학교라든지 모든 단지들을 그렇죠.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500% 숲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 아마 500을 풀어준다면 제 사견이지만 역세권 주변으로만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용적률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법정 상황까지 예를 들어 300까지는 풀어주겠다. 가까운 데 500, 400, 300 이렇게 차등적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1기 신도시 투자는 딱 두 가지의 컨셉이라고 얘기해드려요. 완전히 비싼 것 같아도 초록색 권을 가든가 아니면 아예 싼 맛에 멀리 있어도 어차피 테마라고 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투자 금액 낮게 들어가서 뭐 그냥 그만큼 덜 올라가도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테마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용적률의 개념 이런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용적률을 500%를 올린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용적률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지 면적 대비 옆면적 비율이에요. 더 쉽게 풀어버리면 전체 이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합을 옆면적이라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에요.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대지 전체 옆면적을 10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다. 그럼 100평짜리를 뭐 딱 단독주택으로 100평의 집을 만들었다고 하면 100평을 다 쓰는 거죠. 물론 건폐율이 적용되게 되면 그게 다 못 쓰지만 네. 건폐율은 배제하고 아무튼 100평의 100평짜리 집을 만들면 용적률이 100%다. 대지가 50평짜리를 2층으로 올려버리면 이거 역시 100평 쓴 거네요? 100인 거죠. 이렇게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즉,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똑같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층고의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높이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즉, 얼마나 땅의 활용 가치가 있느냐.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땅에 대한 휴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가 용적률이 200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지금 그 해당 땅은 용적률 200으로 지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용적률 200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그 건축적인 부분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적 상한이 250인 곳들이 있고 300인 곳들이 있고 보통은 3종 일반의 한계치는 300입니다. 그러니까 200%로 지어진 곳에서도 시도 조례에 따라서 또 깎여 있다. 그럼 50밖에 못 올리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비를 주민들이 거의 다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 분양 세대수가 높아지는 거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했었을 때에 부담해야 되는 자금적인 부분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심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용적률이 정리하면 기존 용적률이 예를 들어 200%인데 200%라는 거는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을 지금 두 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존 상한은 300%라서 더 줄 수 있는 건 100%밖에 안 되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500%로 올려주는 순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그 일반 분양가에 이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희석을 시키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낮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뭐 1기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 1기 신도시만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2의 강남 판교가 될 곳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또 그런 유망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수도권 재개발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지역별로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재건축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재건축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서울을 가든가 아니면 1기 신도시를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경기도권에 어중간한 재건축을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를 풀어준다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분당이 아니라 그 지자체로 그건 성남이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수용석 얘기하잖아요. 용인은 우리는 하면서 막 이럴 수 있지만 솔직히 다 풀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명확한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결국은 이게 풀리고 안 풀리고 떠나서 그러면 테마가 있는 대로 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경기도는 그렇게. 서울로 갔을 때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금액이, 투자금이...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은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줘도 돼요. 서울은 이미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유망 지역들은 사업성이 다들 좋아서 그냥 규제만 풀어주면 알아서 갈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상계동, 중계동만 해도 갭가격이 6억이 넘어가요. 만만치 않죠? 네. 많이 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만 있으면 솔직히 악구정, 대치, 잠원, 반포 좋죠. 못 가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부유천동이라든지 여의돈이, 목동 막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재건축 지역들은 너무 유명해요. 지금도 싸다라고 보지만 만만치가 않다. 오히려 인서울 지역을 보려고 하면 금액대를 꽤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와중에서 하나를 꼭 꼽자면 목동이 싸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목동이 키워드예요. 서울 재개발은 목동이 풀리면서 다 풀릴 거고 목동이 이제 서울 재건축 시세의 그냥 상징적인 바로미터 같은 게 되겠네요. 왜 목동이 키워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막상 재건축 투자를 보려고 하면 좀 애매한 게 상계동, 중계동 갭 투자를 하려 해도 최소 6억 매매 금액으로는 지금 10억 막 넘어가거든요. 이야, 상계동의 10억 보다 보면 목동이 싸 보여요. 싸 보여요. 이게 30평형대 기준은 20억이고 평형 좀 낮은 것들은 10억 중반대도 잘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상계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계동을 저기 어떻게 따지면 노도강이잖아요. 노원구를 보다가 목동을 보니까 너무 싸 보인 거예요.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갭 투자가 안 돼요.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입주 가능한 매물만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샀을 때는 실입주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처분 조건도. 그리고 현재 나중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ATV 15억 초과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이면 현금 15억 박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20억이면 20억 박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현금 20억을 동원할 수 있으면 눈은 또 높아져요. 그렇죠. 강남권 갭 투자 20억.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개포동에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올락 말락 하는데 갭을 20억으로 묻어두면 목동이랑 개포동 비교해버리면 또 그렇죠. 목동 포지션이 눌려있다 보니까 애매한 거네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목동이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되게 싼 건데 목동을 가려고 했더니 그 금액을 현금 박치고 다 하려고 하면 다른 데들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동이 눌려있다 언젠가 터져 올라갈 거거든요. 터져 올라가면 사실 서울 재건축 시장들은 다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상기동, 중계동도 더 올라가려면 목동에서 천장을 막고 있어요. 이게 뚫려야지 상기동, 중계동도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게 다 목동 때문에 다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어서 오히려 저는 내가 가능하다면 목동 가라. 지금 목동이 눌려있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 재건축은 딱 그냥 1기 신도시험을 보라고 해요. 나는 진짜 재건축 완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분당 좋죠. 금액이 높아도 분당 가고 뭐 평촌 당연히 좋고 근데 그냥 자금에 따라서 나는 진짜 시드머니 소액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2억으로 갔다 테마가 명확한 아까 얘기했던 안전진단 규제가 풀려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생겨요? 분당만 올라갈까요? 나머지 1기 신도시들도 얘기가 나오겠죠. 다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확한 테마로 가려면 분당 일산 그 외로는 그렇게까지 재건축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어때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재개발은 우리가 인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5억부터 지금 뭐 상계동에 있는 상계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가련대조불강 여기도 그냥 5억 넘게 필요하고요. 지금 무조건적인 타이밍은 장위 15구역, 14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5억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쌉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로는 금액대가 다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문희경을 관리해도 8억대 좀 더 점프를 해야 할까라고 해서 내려다보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노량진 가기 전에 지금 부가연이 좀 싸거든요. 부가연 뉴타운이 지금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는 한 9억으로 갈 수가 있어요. 9억대. 그리고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10억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제일 싼 구역도 10억은 어렵고 대부분 지금 최소 한 13억에서 15억 선. 여기 되게 많이 올랐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흑석 뉴타운이 그래서 조금 싸 보이는데 흑석 뉴타운 11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서 관천하면 전매금진 곳이 11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흑석 11구역이 12억, 13억으로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흑석 9구역만 해도 15억 넘어가고 그러면 송수 가면 송수는 사실 17억인데 이것도 싼 거죠. 17억, 18억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덕분에 이 가격인 건데 당장 우리 재개발 넘버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25억이 넘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송수 18억이란 것도 대출받아서 왜냐하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대출이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씩은 나오거든요. 대출받으면 실투금 기준으로 잘하면 15억에서 18억 정도면 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잡고 그러면 이제 경기권으로 가면 경기도는 광명유타운이 역시 한 5억에서 7억선 그럼 나머지는 진짜 경기도 갑자기 확 멀어져요. 성남은 말 못합니다. 성남은 그냥 지금 우리 333 얘기하는데 상대원상, 태평상, 신흥상 이런 지역들은 예정지 지금 올해 아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데들도 5억 뭐 관처놨다 하면 10억 넘어가고 이런 상태고 이렇게 진짜 내가 소액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인천 가야 2억 이렇게 가집니다. 인천도 만만치 않은 게 괜찮다 싶은 데들은 3억, 4억, 5억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니까 사실 금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기 신도시가 2022년도에 최대 화두라고 보고 있거든요. 2억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장 가성비 좋은 데가 1기 신도시인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게 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서울은 최저 5억에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20억 중반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 좋은 광명이나 성남 같은 데가 이제 5억에서 7억 정도 인천이 좀 싸긴 한데 인천도 사실 그 안에서 워낙 다양해가지고 인천에서 싼 거 찾으면 한번 여기도 최소한 한 2억씩 들어가니까 반대로 다 놓고 봤을 때 1기 신도시 중동이나 일산 같은데 매매 전세 차이 2억 정도로 내가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뒀으면 하는 주의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공통적인 상황으로는 무조건 기간을 고려해라 라고 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데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어때요? 여기 좋을까요? 다 좋죠.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간을 고려했느냐. 소장님,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 이유가 있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싼 데, 싼 데, 저평가 이런 것만 찾는데 그 값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라. 라고 하거든요. 내 나이가 한 40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초기 지역 재개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위험하죠. 리스크도 너무 크고. 너무 여기에 몰빵하는 것도 그렇고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 15년입니다. 사실 그 15년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예정지는 진짜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재개발 예정지. 재건축 예정지도 똑같죠. 지금 제가 1기 신도시가 테마라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해드렸지만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모르죠. 뭐 언제 되겠어요? 한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저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음마아파트 20년 넘게 90년대 말부터 들어주신다고 했었는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1기 신도시가 정비가 완료되려면 아무리 빨라야 15년. 그리고 20년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데까지 정비가 되려면 사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우, 그럼 도대체 건물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 투자한 테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지금 있다가 막 바람이 불면서 움직이다가 이게 완공까지 가는 기관들을 생각했을 때 분명 중간에 하락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완성까지 매몰돼 있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죠. 지금 말하다 보면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기간을 고려해라. 그럼 기간을 고려하면서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완공까지 8년이에요 라고 하면 소장님 제가 8년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라고 항상 하거든요. 그 사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그가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하락장이 왔을 때 더 먼저 떨어지고요. 더 빨리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좋아서 쌈박질하는 거 지켜봐야 되고 왜 이런 거 아느냐. 지켜봐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떨어질 때는 빨리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면서 그러고서 나중에 다음 해예요.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완성까지 그냥 목매지 말아라. 항상 투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었을 때 나는 꼭 입주를 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40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가지고 입주가 뭐 3년 내 해요. 뭐 4년 내 해요. 이런 곳들을 가는 거고요. 아니면 뭐 난 좀 더 길게 볼 수 있어.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으면 비싸잖아요. 솔직히. 엄청 비싸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초기로 가게 되면 사업시인가 남고 사업시인가 났으면 뭐 그래도 한 6년 정도 보면 되겠네 하면서 들어가지는 거고 이제 막 좋았을 때인가가 막 났다. 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8년에 산 10년. 그러면 이렇게 긴 지역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계속 누누히 강조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양보하시라고. 어차피 내가 사도 자녀들 양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 게 아니다. 자녀한테 소액으로 사주고서 자녀가 나중에 내 집 마련 신혼집 쓰려고 했었을 때 도와주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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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